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찰개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짜장면이 너무 좋고 오늘은 말고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는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집에 가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먹으면 좋거든요 스크롤드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에ок 양념장 두개가 좀 잘게 배가 있는거 같네요 두개가 와라니까 아삭아삭 치즈아이버스 1도가짐해라 고춧가루 콜라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은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먹어볼까? 고춧가루 계란 고추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EST THING I'VE EVER CREATED IN MY ENTIRE LIFE wow 너무 맛있다 perfect por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